히히히히히 히히히히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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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히히 자 쓰러졌는데 저는 뭐 총알 다 쓰더라도 처리를 다 하고선 다이나 이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어우 나이스 왜이렇게 세 이거? 계속 크리터지네? 히히히 오 잡았나보네? 오 두마리 다 크리아 지금 사면속인데? 대박 오 풀 나이스 그나저나 이거 한번 갔다와야겠는데 오 티바 열어보아요 이거 어디로 연결되는거였지? 이거 어디로 연결되는거였지? 살짝 보고 어? 음 여기 자리가 되나? 열쇠가 하나 있을텐데 음 주의 주의 그러면은 두두두 지금 어 요거 장전하면 되겠다 장전 릴로 릴로 됐고 됐고 한자리 비웠고요 그러면 열쇠를 챙겨주고 가겠습니다 아 여기 아 요기 아 요기로 여기 여기가 티바 껐는데가 망가져가지고선 반대편에서 와야돼 근데 뭐 템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템 없고요 쯧 오 요총 권총 그냥 임시로 가져온건데 상당히 활용도 높게 흙이 빵빵 터지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자 위층을 열면 이제 저쪽으로도 올 수 있는거지 요쪽으로는 통로가 없고 저쪽으로는 나중에 일어날거 같긴 한데 아냐아냐 요고 요고 작동 요고 열리죠 반대편에 레오는 템이 하나 있었어 아 자꾸 왜 올라가세요 똑같이 있네요 어우 인벤터리가 깍쳤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술탄 안썼어 이렇게 잠깐 여기 자주 올거 같으니까 오기도 편하고 예사롭지않고 예사롭지않고 그럴줄 알았어 미안하지만 난 과감하게 쏜다 반감하게 쏜다 환총 총알 따위 아껴지않아 너희 괴물들 쓰러트리는 게 나의 목표다 여기 처음에 왔던데죠? 사실 이게 생각하고 온 게 아니라 막 오다 보니까 그냥.. 딱 맞아 떨어지게 온 거 같애 재수 이런 걸 재수라고 하는 거죠 여기 그리고 탄이 있었던 거 같애 이게 뭔 탄이지? 아하 요거 총알 여기 4번으로 가있어요 얘가 일단 와서 또 먹어도 되지 뭐 일단 돌 수 있는대로 다 돌아보겠습니다 오 일어나 오 뭐야 이렇게 헤드샷이 이렇게 이거.. 오.. 상당한데? 계속 헤드샷만 터져 오.. 장난 아닌데? 왜 이렇게 좋아 이거? 아 고성능 탄환이라서 그런가? 와 대박이다 한 발로 그냥 좀비들 다 처리하고 다니면 되겠.. 오.. 감사합니다 힙색 나이스 이거 필름 일단 정리하고서 다시 와야지 여기서 좀비들을 한 방씩에 딱 다 보내버리는거지 대박 오.. 진짜 성능 짱인데? 오.. 대박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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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인데? 이땐 아냐아냐 다시 꽂아요 다시 꽂아요 꽂아주세요 애냐아냐 아이 참 잠깐 요사이에 오 대박이다 이거 진짜 고성능 탄환 어디가서 고성능 탄환 다 썼어? 필름 챙기고요 우와 여기 총 진짜 대박이다 다른 분들 이거 써가지고 해보셨을라나? 이 총 안썼을 것 같은데? 열어야지 레온 때 이 열쇠를 못썼어요 여기를 열면은 예전 장소로 갈 수 있는 개구나 자 그리고 이거는 벌써 아까 했죠? 조각 와 이거 건조 이거 좀비 정리하는 얘 진짜 좋네 이거 SL 머시기 머시기? 대박 진짜 대박이다 여기 가기 전에 오 깔끔해 종비들이 그냥 아주 싹쓸이가 돼버렸어 이거 지도를 너무 안 보고선 플레이하는 거나? 어 이게 대량의 화약 그래서 여기다 합치면 그냥 일반 일반 총 총알이 되는 건가? 냅도 보고 음 요게 산성탄 만드는 건데 앞으로 많이 산성탄이 쓰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대용량 화약이랑 산성탄을 써야되기 때문에 일단 냅뒀다가 이따가서 다시 챙겨야지 여기 놀러 가봐야지 1 예 그래도 이제 많이 안 무서워 익숙해져가지고 우선 거기다 님들 이거 이지 뭐 이지한 모드도 아니고 지금처럼 노멀 모드로 하고 있습니다 전투담검 저 여기 어디야 프로하부 어 이런데서 꼭 뭔가 나올 것 같아 그러므로 장전해두고요 아 여기로 내려가는거지 뭐 있나? 있다 역시 반대편에 있네 아니 재길수 장검함 여기가 어차피 탄약 있는데 수를 산거에 흑 흑 흑 흑 흑 흑 흑 요쪽은 어디로 연결되는건가? 흑 흑 흑 흑 anything 저 빈 척이구 앙 한가비잖아 흑 흑 으윽 흐윽 흑 흑 저 밑에 가서 칼을 먹고오겠습니다 흑 흑 칼을 먹고 가는거야 그럼 여기를 이제 안아도 되겠지? 여긴가? 카세트에 비어왔는 데가? 이거 다음인가? 사색 테이프? 자리가 없어 아까 여기였던 것 같은데 타놓는 데가? 여기가 아닌가? 아니네 여기가 아니야 저쪽이구나 으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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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다마루 야 빨리 튀어나와 으어어 빨리 튀어나와 으어어 이거 잠시 어디 딴 데를 가버렸나? 어떻게 된가 이거 뭐할래? 어 그인가? 어? 탄 이거 뭔 탄이야? 아 요거 어 짱좋은 탄 지금 못먹네요? 아 바로 조합 안되나? 요기 이거 눈깔 괴물 어디에다 갑자기 확 튀어나오는거 아냐 무섭게 의의의의의 어어어 오우쒸 하나 더 언제.. 아 한 대 맞았네.. 가만있어봐 이거밖에 먹을게 없네.. 사형 그냥 항상 뵀어 이때 같이 가는거지 딱 적절했어 잘한다 우리 클레야 흠 문가리겸을 잠수해서 여기까지 온거야? 이 자식.. 어 여기 뭐야 설마 여기 그 3층? 여긴 뭐야 어쨌거나 이거부터 뚫자고 그래 여기가 3층인거야 그럼 이제 이걸 돌리면은 다 썼을거야 세군데 열었죠? 역시 다 썼어 폐기 폐기 여기 왜 빨간색으로 나오는거지 오호 나이스 다 먹었구요 어 이제 어떻게 가야되지? 모니터실 이제 요거 한번 비우고 한번 비우고 어.. 어 요거 또 챙겨야되네 작업자 휴게실 저 비디오 테이프 챙겨서 어 여기도 있네 하부 하부 저 인벤이 어떻게 되는거야 지금 한가.. 비디오 테이프 챙겨서 가야지 미리 장전해놓고 여기서 비디오 테이프를 챙기고 안와도 돼 이렇게 되나 올라가서 여기도 안와도 되고 여긴 한번 더 와야돼 어 강기 걸렸나? 아 아싸 이 보성문탄 뭔가 게임이 날 도와주는데 자 그러면은 저기 수류탄 자리가 있나? 자리가 있나? 이 총 뭐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권총 어 SLS 60 이거 진짜 고성능 탄환 이거 끼는 순으로 완전 총이 날라다니네 완전 쉽게 오는 방법이 없네 왜 좀 돌아서 오는 느낌인데 지금 흠 흠 흠 흠 흠 좀비 다 정리해놨구요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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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디오 보고 사용 사실 뭐 내용은 아는데 뭐 이게 그 점수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볼 수 있는 거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일시정지 건너뛰기 봉걸로 봉 이걸 봐서 다행이네 비디오 봤으니까 폐기 칼 하나 넣어놓고 물약도 하나 넣어놓고 들고 다니고 얘도 다 썼으니까 폐기 폐기할게 많았네 한번 써보자 이 탄 어 이거 진짜 짱이야 볼 때마다 감탄을 겹지 못하네 필름통은 지금 당장 쓸 일 없는데 넣어놓고서 거기서 암실에서 꺼내도 되죠? 그리고 잠깐 이거 뭐라고 써있는지 한번 봐야겠어 그리고 퀵드로우 아미 요거 가지고 다니면서 써야지 어 뭐야 이거 왜 빨간색이야 퀵드로우 및 아미 꺼내고 요걸로 이제 총을 쏘고 써야죠 화약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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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요걸 대용량 그거랑 합치해야겠어 이걸 넣어놓고 두개를 기간단충 터냥 흰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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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그렇게 몹을 잡는용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견제사격용이나 그런거 비상용으로 쓰는데 쓸만하고 흰색 나만 좀 그런거 같아 좀 아닌거 같아 한번 써보자 일론통 아 이거 볼라 그랬죠 확인할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는지 하이딩 플레이스 은시 현상되지 않은 뭐 어쩌고저쩌 뭐 중요한거 아닌거 같은데 고관 자 다시 갑시다 은시 장전 미리 해두고 장전하느라 못여는 거야 아이익 열어.. 열어보세요 아 장전할 때 못여는구나 licenses 아 이거 폭탄 챙겨야겠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가야 되지 아 여기 상부 가려고 했는데 상부를 가려면은 여기를 통해서 가는 건가 이렇게 아니면 여기 뭐 이 기분 나쁜 소리 여기로 가는 거 맞았나? 똥개 훈련 하기 싫으니까 한 번에 가졌으면 좋겠네 지랄같이 으으으으으으으으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